중국집에서 실제로 뽑은 듯한 면발의 느낌이 나고 면을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겹이 겹쳐서 있는데 그게 식감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? 맵습니다 이게 평소에 라면 먹을 때 청양고추 넣어놓은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스탠다드한 조리법으로 한 건데도 매운맛이 굉장히 진하고 면이 넘어가는 느낌이 불짬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루룩하면서 밭짬뽕 같은 경우에는 면을 한 입 먹어도 해물맛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매운맛이 갑자기 확 느껴지면서 해물을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 짬뽕도 면발이 상당히 굵은 편이에요 담백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중국집에서 먹는 금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